청가문화산업대학이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대동여지도 프로젝트 롱터뷰. 오늘은 탐구 황진선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런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5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치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엄청 쌩쌩합니다. 아, 진짜요? 좀 나눠줘요. 힘을 나눠주는. 요즘 다시 본의 한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되게 뭔가 침울해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시니컬해지기도 하셨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역시나 반영이 되는구나. 아, 이제 뭔가 웹툰스쿨에 대한 어떤 애정. 아, 애정의 문제는 아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이 너무 많다. 아, 그랬나 봐요. 뭔가 되게 지쳐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요즘 거 듣고. 아, 내가 이랬구나. 반성하셨어요? 응. 반성보다는 그냥 토닥토닥 하고 나왔어요. 저를 토닥토닥 해야 돼요. 제가 그걸 전부 지금 다 어? 최근에 확실히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녹음할 때만큼은 좀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아, 그랬나 봐요. 이분이 가장 재미있고 신날 때는 언제다? 이 정도를 돌릴 때다. 깨아! 너무 신나. 오늘도 신나게. 신난다!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오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신나게 녹음할 수 있는 게스트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황 안 해도 돼요? 근황이요. 뭐 있으세요? 저요? 네. 아, 저 근황 있어요. 네. 뭐예요? 제가 웹툰스쿨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퍼스널 모빌리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퍼스널 모빌리티가 뭐냐. 우리가 흔히 기존에 알고 있던 자동차, 오토바이, 대중교통 이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이동수단이 되어주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나왔죠. 요즘 예를 들어 전동 퀵보드 이런 거. 그거 있으셨잖아요. 신선 같은 거.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팔 벌리고 타면 개그 되는 그거. 아니, 이렇게 손모으고 합전하고 자면 도사님한테. 이것 봐. 이것 봐. 또 텐션 올라간다 또. 아니, 정말 저 멀리서. 막 이렇게, 이렇게 웅 하고 올라오세요. 되게 빠르게. 그게 왕발통이라고요? 원휠, 원휠. 네, 원휠인데 그 옆에다가 구름, 막 군둥 같은 거 그려드리려고요. 제가 어디 모임이 있을 때 그걸 타고 가잖아요. 네. 쫙 멀리서부터 모임 장소가 지금 보여요. 거기 이제 누가 와 있죠. 일행들이 와 있잖아요. 그거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시시각각 그 일행들의 표정이 되게 변해요. 아는 척을 할까? 말까? 여기서 그냥 우리 파 하는 게 어떨까? 몰랐네요. 남들이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데. 도사님. 그러한 퍼스널 모빌리티 중에서 덜 부끄러운 게 있다면 전기자전거입니다. 아, 네. 제가 전기자전거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했었거든요. 최근에 인천과 성남시 두 군데에서만 시범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티 바이크라는 게 생겼어요. 대여해 주는 건가요? 성남시 안에 분당 그쪽에 600대가 여기저기 퍼져 있는데 카카오티 딱 보면 내 주변에 그 전기자전거 위치가 떠요. 걸어가면 있어요. 폰으로 찍으면 15분에 기본요금 1000원에서 이제 띵하고 열리고. 빌려주는 유료로 되어주는 거군요. 타고 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기자전거잖아요. 오르막을 올라가도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쫙 다니다가 다 탔어요. 목적지 왔죠? 내려요. 그리고 잠구면 결제가 되고 끝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어디 위치에다가 놔야 된다가 없어요. 아무데서나 타서 아무데서나 내리면 돼요. 네. 알 것 같아요. 공유경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차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집과 작업실 사이를 4번을 맞다 갔다 했는데 카카오티 바이크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새벽 2시에. 요즘 성남 사시거나 인천 연수구 사시는 분들은 한번 카카오티 업 내고 광고하고 있네 지금. 그런데 저 궁금한 게요. 전기 자전거면 이게 페달 안 밟아요? 밟죠. 밟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좀 파워풀한 애는요. 페달을 밟다가 버튼을 탁 누르면 자동으로 쭉 가는 게 있고요. 라이트한 애들은요. 모터가 돌면서 힘을 도와줘요. 그래서 살짝만 밟아도 쭉 갈 수 있고. 힘이 많이 덜 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지간한 언덕길은 평지처럼 달려줍니다. 하이브리드 차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엔진과 전기를 배터리를 동시에 쓰는. 어떻게 하셨죠. 제 차가 하이브리드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기 허벅지를 엔진이라 부르거든요. 아 진짜요?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애들이 엔진이 중요해 이러면서 허벅지 얘기를 해요. 그런 거죠.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퍼스널 모빌리티의 세계. 그러네요. 공유경제 이렇게 좋군요. 제 친구가 거기 그 회사에.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이렇게 불숲. 바로 들어가죠. 여러분. 황진선 닦아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미옥입니다. 우리를 오늘 스트레스와 뭔가 힘듦에서 구해 주실. 그렇지. 너무 기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구분이 뭘 하신다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요. 와. 신기하다.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이분의 인맥 무엇?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만화가 분들. 이러면 또 누가 과장한다고 뭘 할 텐데. 이거 진짜 가감없이 사실인데. 네. 사실이죠. 제가 알고 있는 만화가 중에 제가 제일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매력적인. 과장인데. 사람 앞에 놓고 과장이래. 게스트 막대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느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황진선 작가님은 인싸력의 끝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눈치가 되게 빠르고. 맞아. 맞아. 되게 같이 있으면 엄청 편하게 배려하는 하여튼 뭔가 매력적인 인간이라.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제가 이분을 꼭 롱토비에 모시고 싶었는데 이분이 그걸 못 참고 뭐라고 하셨냐면 홍남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분은 우리가 모시게 된 경위. 네. 아니. 저희가 안 그래도 몇 분의 후보를 항상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연락을 해서 우리가 요달 요달 요달에는 미리 연락을 해두자. 그렇죠. 이렇게 항상 이게 후보군이 있는데 그분 중에 진짜 유력한 1순위였거든요. 내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황진선 작가님 오시면 우리 좀 힘 덜 들이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랬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단톡방이 열렸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황진선입니다. 제가 열었죠. 타미부입니다. 이러면서 단독방이 열려서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우리는 어차피 마녀와 미사에서 많이 뵙는 사이지만. 그렇죠. 갑자기 저는 웹툰스쿨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너무 죄송해요. 제가 반보 앞서 말씀을 드렸어야 모양이 예쁜데.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단톡방을 여셨을 때도 웬일이시지라는 생각을 했지. 그 제안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들었던 웹툰스쿨 롱토뷰에 진짜 어울릴 만한 사람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역시 이 사람 매력은 끝도 없구만. 맞습니다. 그 전에 게스트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로서 한마디 해도 됩니까? 사실 청취자로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 여기 나온 것도 있어요. 주례사 비평으로 해주세요. 잠깐만. 좋은 얘기는 나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례사 비평으로 해주세요. 좋은 얘기일 수 있고 좋은 얘기인데. 그 전에 딴 것부터 할게요. 여러분 오늘 보신 황진선 작가님은요. 생툰으로 데뷔하셨죠. 저는 그때부터 팬이었고요. 타미부라는 필명이 생툰에서 타미라는 자제분의 이름으로 나오죠. 거기는. 맞아요. 그래서 그 타미아빠라는 뜻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그 뒤에 갑자기 어디가나 보이기 시작하는 작가가 되더니 흡혈고딩 피만두 아임팻. 유아팻인가요? 아임팻입니다. 아임팻. 등등 비롯해서. 맞습니다. 개그면 개그. 만화계의 사회자면 사회자. 진짜. 술자리의 분위기메이커면 분위기메이커.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 어떤 프로젝트의 진행자면 진행자. 모든 면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오늘의 초특급 게스트이십니다. 좋은 얘기 다 했으니까 나쁜 얘기 안 하겠지 이제. 하실 말은 하십시오. 정치자를 대표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뭐냐면 근황토크 하시잖아요. 아 네. 근황토크 하죠. 근데 근황토크가 너무 홀대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이것 봐 또 좋은 얘기 이렇게 세련들게 한다 또.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저 예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야. 우유병 닮은 그. 아 네. 텀블러. 텀블러. 텀블러 이야기. 그래서 아마 우리 근황이 뭐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꾸 이중홍 교수님이 자꾸 잘라요. 자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서 저를 비롯한 웹툰스쿨의 많은 팬분들. 이중홍 작가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고 교수님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얘기를 계속 듣고 싶은데. 아 그러셨구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본 게 있는. 그래서 근황토크를 또 스킵하라는 그런 안내문도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되게 불쾌해요. 진짜요? 이걸 왜 넣지? 누구 아이디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아이디언. 감사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게스트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DJ분들의 근황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 너무 감사하다. 지금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이분이가. 그렇죠. 타고는 방송이. 이분이가. 와. 그렇지 않을까. 혹시 황진산의 웹툰스쿨 할 생각 없어요? 저기 빠지고. 아 나 이 사람 진짜 모셔오고 싶은데. 진짜.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오늘 하는 게 괜찮았다고 하면. 괜찮았어요. 다 됐어요. 끝났어. 괜찮아 괜찮아. 이종곰 작가님이 아프시거나. 제가 혹시 아프면. 교수님이 아프시거나. 아프시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제가 대타로. 네네네.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와. 완전 천국 만마를 얻으셨죠. 오늘의 롱탑은 2부입니다. 1부는 근황이고요. 자 지금부터 합시다. 하자. 농담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웹툰스쿨 유튜브를 열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땅 하고 떠오른 사람이. 황진산 작가였어요. 내가 슥 물어봤죠. 형. 유튜브 할 생각 없어요? 그랬더니 또 이. 매력 터지는. 스윗한 답변이 돌아왔죠. 유튜브 채널 할 마음 없는데. 너랑 하는 건 할래. 심쿵. 뭐야. 브로맨스. 여기서 이제 효과음 들어가요. 숨겨왔던 나의. 너무 멀어서. 파주라니. 제가 이말년 주호민의 주펄 콤비를 보면서. 역시 시너지는 무실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함께 놀고 싶은 사람을 찾아봤죠. 근데 웬걸. 찾기도 전에 딱 떠오르는 게 황진산 작가. 너무 좋네요. 오늘은 한 가지 이실직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요. 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황진산 작가님이 데뷔할 때부터 팬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 좋아했거든요. 스토킹하셨구나. 그러다가. 마녀배에도 와주시고. 주변에 이제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가 된 거죠. 파주 작가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면서. 제가 원래 친했던 분들하고 친해진 거죠. 하지만 여전히 곽백수 형님이라거나. 네네네. 다 이제 알잖아요. 네네네. 코레스 형님. 만났어요. 마음속에서 어때요? 친해지고 싶다. 하지만 되게 깍듯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아주 착실하고 깍듯하게 존댓말도 하시고. 딱딱딱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저도 이제 호영원제를 못해요. 친해지고 싶은데. 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저도 잘. 진짜요? 왜 못하세요? 지난 마녀 때 말을 걸었죠. 네. 그때 존댓말을 하시길래. 0.1초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난번에 만났을 때 다 말 놓기로 했는데.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멋졌게 웃으면서. 그랬나 내가. 아이고 내가 까먹었네. 이러고. 사실은 반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반대로요? 아니. 저한테 자꾸 벽을 놓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요? 그 송래훈 작가님은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네네네. 이렇게 안기면서. 아 그렇죠. 송래훈 작가님 그러시죠. 그런 게 있어요. 살가운 게 있어요. 아이 형님 이러시면서. 아이 형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레연이는 촉감도 포근하고. 북실북실한 게. 포근한 게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벽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런가 봐요. 홍쌤 보시기에 그런가요? 작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작품 때문에요? 다 이렇게 안경을 울리면서 볼 것 같은. 뭔가 차갑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인 이런 느낌의 사람은 저랑 잘 안 맞아요. 냉철한 사람. 안 맞아요. 아니. 그런데 냉철하신데 마음 속 안에는 이렇게 어린 종범이가 한 명 있어요. 남자들은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되게 종범이가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성인 종범이한테 가려서. 맞아요. 그런데 이걸 살짝 끄집어내면 되게 친해질 수 있죠. 맞아 누나. 누나가 딱 알죠. 진짜 벽을 치는 게 아니고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어린 누군가가 있는 건 남자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특히나 다 있는데. 굳이 저거를 내가 꺼내면서까지 칠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내가 내 손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열고 나와도 되는데. 먼저 열고 나오면 되는데 제가 아까 그 뭐라고 할까. 다가가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친한 척하지 나대지 이렇게 저를 보는 거에 대해 공포감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선택하지 않고 선택했겠다. 결과적으로 얻게 된 남들이 부여하는 권력이란 게 있더라고요. 교수님 소리를 듣는다거나 이미 자리를 잡고 연재를 한다거나 나이가 더 많다거나 여러 가지가 더 씹어지면 제가 함부로 말을 놓으면 봐라 잘 나간다고 말 막 놓네. 내가 함부로 농담하면 역시 인기 작가는 남들 농담하고 이런 게 있을까 봐 두 배로 조심하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저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친해지고 싶다. 아니 뭐 근데. 그래서 형이 아주 좋아요. 오늘. 되게 예의 있는 예의바른 팟캐스트네요. 이런 것도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솔직히 피곤하시죠. 이런 게 불편하고. 솔직히 피곤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오늘 괜찮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분석을 하는지. 바로 아시네. 홍남지 기수님의 텐션 업을 잘 아셔. 나를 까면 된다는 걸 아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나이 먹는 거는 솔직히 제가 뭘 잘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잖아. 지구가 도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먹는 건데 가만히 있어도 먹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말 놓고. 맞아요. 이런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점점 들어서. 네네네. 솔직히 요즘에는 먼저 말 놓으세요라고 해도 금방 돌아서면 좀 말로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나서 무사히 넘어갔어요. 거기다 안 듣기고 그대로 부쩍 말이 줄어들쳤어요. 어색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정확해지더라고. 점점점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터미부 작가님께서 굉장히 살가우시고 친밀감이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개구지시고. 처음에 딱 마주했을 때 다른 분보다 이렇게 훨씬 친해지기가 쉬운데 알고 보면 환희선 작가님도 약간 그게 있으신 거다. 더 그친다. 여기까지다. 더 그쳐.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 놓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까지 우선 하고. 그럴까 봐 내가 거짓말을 한 거죠. 말로 그랬다 지난번에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되게 조심스러움이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게 티가 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다가갔을 때 그게 조금 더 발동이 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롱토뷰 되게 내밀하게 시작하네요.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뭐 놓지 말라고 해도 놓게 되는 게 많고. 날 냅둬라. 왜냐하면 저는. 그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죠. 자꾸 넘어오려고 이렇게. 마치 사무라이의 검 간격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딱.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강아지 같은 캐릭터인데. 황진원 작가님도 굳이 따지자면. 저도 객과죠. 그렇죠. 객과인데. 그러니까 그런 만화가 나왔죠. 그러니까. 아임패드. 객과인데 매튼 작가가 되고 매튼 작가 모임에 들어가면서 살다 보면 고양이의 가면을 쓴 개로 살게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고양이들 한가운데 들어간 개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를 부천에서 오래 지냈죠. 10년 가까이 지냈죠. 고양이들의 어법을 외국어처럼 학습한 개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아직도 못 벗어진 거예요. 제가 신작으로 준비했던 얘기 바로 그거예요. 고양이 조폭들이 있었고. 이미 웃겨. 진짜 고양이 조폭. 개가 경찰인데. 이미 귀를 수술해요. 고양이 뒤로. 그 뭐지? 페이스오프처럼. 개 중에 고양이 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개가 뽑혀가지고. 무간도다. 그래서 무간도 판. 묘간도. 묘간도. 묘간도였어요. 묘간도. 묘간도 괜찮네. 괜찮다. 묘간도 신세 개냥이 뭐 이런 거였어요. 제어 이런 거였어요. 신세 개냥이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막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저기 뭐야. 아직 준비 단계에서 좀 다른 것 때문에 보류가 돼가지고. 저 차기차 결정 내네. 언젠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묘간도. 꼭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기대된다. 그런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패러디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뭐 전개랄 건 없지만 전개가 뻔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패러디는 좀 한계가 있어서. 네. 그런 컨셉만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처음에 보기에는 재밌는데. 그렇죠. 이게 이어가려면. 이어가려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좀 힘들겠다라고 싶어요. 끝없는 아이디어가 나와주거나 짧고 굵게 가거나인데. 네.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청강대학교 정시에 심사를 해주러 오셨습니다. 제가 그랬죠. 황 작가님.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개강을 하고 나서 묘하게 학생들 중에 몇몇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친근하게. 기억나세요? 나는 뭐라 그러겠어요. 너 누구냐 이게 아니죠. 이상하게 낯이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다섯 명이 있었거든요. 다섯 명. 다섯 명이나요? 다섯 명이었어요. 다섯 명 전원이 뭐라고 하냐면 정시 때 테이블 3번에서 만났잖아요. 참고로 저는 정시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정시 면접 안 보셨어요. 황진선 작가님이랑 저랑 완전히 착각한 학생이 다섯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진짜요? 저도 볼 때 면접 끝나고 가실 때 저한테 이렇게 한 번 더 뒤돌아 보시면서 교수님에게 꼭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님 보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나는 여기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시지. 이제 비밀이 풀렸죠. 이제 풀렸어요. 그 학생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 나라고 생각했구나. 이 종목을 한 거야. 착각을 하셨구나. 착각을 했구나. 소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근데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송미연 작가님과 이종봉 작가님과 타미부 작가님 세 분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약간 먼 사촌지간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같은 계열. 아무튼 오늘 엉망치기 시작이네. 제대로 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툰스쿨을 정말로 들어봐 주시나 봐요. 저 자주 듣고 있어요. 특히 롱터뷰 중심으로 많이 듣긴 하는데 다른 이야기들은 조금 듣다가 어려워서 많이 안 듣는 것도 있고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일단은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는 작가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이미 작가가 되고 그 친구들이 되고 난 후에 친해졌기 때문에 그 전에 히스토리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들어볼 때가 전혀 없었는데 일단은 상신이 그러니까 이상신 작가랑 구충록 작가. 너무 재밌었죠. 아 그래요? 저는 둘이 나와가지고 분량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저는 너무 행복하게 노력했는데. 너무 반갑다. 나 그날 저는 상신이만 나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독이는 조금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사실 그분들은 유튜브에서 편집이 잘 된 상태로 나와줘야 되게 모두가 재밌을 수 있네요. 표정을 보셔야 되겠네요. 표정이 진짜 끝내줬는데. 제가 요새 중독이 옆에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친구분이시군요? 네. 친구예요. 많이 하는 이유가 중독이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백색소음으로 얘기하거든요. 타블렛 펜 긁히는 소리 막 싹싹싹싹 이런 소리. 단축키 누르는 소리. 그러면은 옆에서 되게 집중이 잘 돼요. 어플로 하나 내시죠. 국중록 소리.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백색소음으로 내시죠. 그거 진짜 한 4시간 동안 유튜브로 찍어서 그냥 흘려보내도. 진짜요? 조회수가 꽤 나올 것 같아요. 유럽TV같이 모닥불TV 이런 것처럼 작업하는 국중록이라는 영상이 한 8시간 루프로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을 것 같아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백색소음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도서관 백색소음 2시간짜리 있는데 만화가들은 사실 2시간 갖고 좀 모자른 경우가 많았어요. 모자 작가 분들은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틀어놓으면 어제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시죠. 나 조만간 그거 하려고 했는데 원래 유튜브에서. 진짜요? 나 원고할 때 한 7시간 8시간짜리 하나 만들어서 틀어놓고 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말이 많아서 안 되겠네요. 저는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말 걸 거야. 계속 하아 이러면서. 계속 다 끄는 거 아니에요? 아주 시끄럽다고 이러면서 끄겠지. 그렇구나. 롱토비를 유지로 들으시는군요. 롱토비를 유지로 듣고 이제 이동권 작가 꺼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석에서도 재밌는 친구인데. 레전설이었죠. 여러분 딱 들으시면 아시겠죠? 지금 얘기 딱 들어보시면 만화가들 사이에서의 인싸란 이런 것. 맞아요. 이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롱토비를 하면서 혼자 갖고 온 컨셉이 있었어요. 청강대학교에서 지망생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가끔 마주하게 됩니다. 두 가지 고민이에요. 하나, 나는 덕후가 아닌데 만화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약간 재밌는 건 두 번째예요. 나는 지나치게 인싸인데 만화가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요? 나나 형 같은 인싸들은 그게 왜 이러잖아. 그런데 나는 너무 인싸고 노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면 신나게 흥이 넘치고 그런데 지금 쟤들은 항상 조용히 고양이처럼 과짐 말하고 쟤누기를 작가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썸남의 배철환 작가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전퇴한 적이 있고 그래서 훌륭한 작가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킹 인싸들이 있다. 만화가들에는 정말 다양한 종족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지도를 그려오셨는지를 여쭤보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제가 대덕여지도 프로젝트라는 말을 딱 듣고 나서 진짜 여긴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한 게 저는 훌륭한 작가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훌륭한 작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돼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과정에 있을 뿐이지 제가 훌륭한 작가는 아니라서 저도 그렇죠. 훌륭하지 않으면 어떤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겠다. 어깨 힘을 좀 빼주시는 역할을 그렇죠.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을 보면 정말 훌륭한 것들이 많아요. 꼭 다 그렇진 않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품샵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그치 맞아. 약간 백화점 같아. 백화점 같고 약간 명품샵 같고 되게 좋아 보이지만 자신의 재능이나 소질 같은 거를 지갑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쉽게 열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아 저런 사람같이 되는 게 어렵죠. 어렵죠. 비유 죽이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묘 구제시장 진화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동묘 무시하세요? 아니요. 동묘 무시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구제시장이나 보세에 그런 거죠. 미학이 있다. 너도 살 수 있는 건 가족 전부가 2천 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대동여지도에 보면은 이제 뭐 관광하기 좋은 곳 명소들이 있잖아요. 와 죽이네.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들 명소라면 동묘 담당하겠다. 저는 그냥 그 지나쳐가는 곳에 있는 우물이 되고 싶다. 이 정도면 나는 너무 훌륭할 것 같다. 보이세요?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진짜. 저희들의 저희들의 다음 주장. 이유의 달인. 저 이런 게 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해야 조금 더 재능이나 아니면은 소질이나 이런 거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작가는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힘이 되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우물. 이 재능 부정론자가 진행자인 이 팟캐스트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러게요. 동족을. 저는 그 길에서 이제 노세 같은 느낌이거든요. 짐을 좀 대신 짐을 내주고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오늘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럼 이제 이분이 걸어온 길을 보시면 우물 같은 느낌으로 시원하게 한번 자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튼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튼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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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소설은 저스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튼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황진선 작가님의 올해가 데뷔 몇 년 차시죠? 데뷔한 지 이제 생툰으로 치면 생툰으로 치면요? 생툰으로 치면 엄청 길죠? 엄청 길어요. 긴데 저는 사실 데뷔라고 보지를 않아요. 제가 전업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경업이었죠 경업 그때도 취미였죠 사실은 일상투는 그냥 취미 삼아서 일기를 올리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가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데뷔를 놓치지 않고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데뷔한 2011년도 기준으로 하면 8년째 지금 한 8년째 된 거죠 8년째 작가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원점부터 보겠습니다 인생이 몇 살 때부터 만화가 등장했는지를 여쭤보는 게 원래 첫 질문인데 저 5살 오늘은 맡기겠습니다 5살 5살 때 5살 여기 딱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숙모님께서 만화가게를 하셨어요 만화가게라는 게 있었어요 만화가게 네 알아요 대여소라는 대본소 이런 거 나 6살 때 엄마 친구가 하던 만화 서점 나는 비슷한 시절 아 진짜요? 네 성심당 약간 비슷한 성심당 비슷하게 살아서 비슷하게 얼굴이 되나봐요 그런가? 안양 사셨어요? 그때 이제 50원 나이가 너무 나고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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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여러분 두 분은 연식이 비슷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우연 되시죠?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만화 한 권 빌리는데 50원이었고 맞아요 아마 무협지 이런 게 150원인가 1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두꺼운 국제시장 국제시장 그래서 그 반씩 나눠서 칸을 반은 만화 칸이고 반은 어른들 삼촌들이 있는 그때 막 실내에서 담배 피우면서 그 무협 소설 웹소설 왼쪽 웹툰 오른쪽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충 그때가 청취자분들 감 잡으시게 한 60년대잖아요 왜 그래요? 70몇년도 그때가 아니면 80년대였어요 80년대 초반이시잖아요 아 5살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태어났는 줄 알고 8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 그랬는데 만화 그림만 보다가 그림 안에 뭐가 써있는데 5살 이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아 네네 그 엄마랑 집에서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5살짜리가요? 6살인가 그때 이제 어디서 안 배우고 집에서 배운 걸로 이제 깨쳤죠 영재다 영재 만화로 한글을 깨치셨군요 그렇죠 그때 엄마한테 들고 들고 가지고 간 교과서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되거든요 교과서요? 아 들고 간 교과서는 이제 어머님께서는 이제 그 언니 형들이 쓰던 이제 국어 교과서로 알려주셨고 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교과서는 만화책 교과서 아 빌려오지 않았어요 거기서 보고 끝 항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글을 바로 뗐어요? 그때 바로 금방 뗐죠 동기부여가 확실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읽고 싶다 이걸 읽어야 된다 이걸 읽고 싶다 그래서 읽게 된 그 책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때 주로 많이 읽었던 만화가 황제 작가님의 흑나비 시리즈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축해가지고 따라 그리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럼 모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속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건 재능충인데요? 그러니까요 재능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잘 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놀이가 별로 없었어요 저희 때는 놀이가 별로 없었어요 놀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종범 작가님 모르실 거예요 우리랑 세대가 달라서 없었잖아요 네 없었잖아요 뭘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흙 파야 되고 흙 파야 되고 되게 좋다 왜 이렇게 잘하시죠? 똘 빠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놀았어요 비석가기 하고 비석가기를 왜 하지? 비석가기 하고 고무줄 놀이 하고 공기 하고 뭐 그 뭐야 벽돌 빠 보셨어요? 네 그럼요 물에다가 게어 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풀 인정할게요 풀 짓니겨다가 아 맞아요 짓니겨서 이렇게 네 맞아요 박차를 했어요 너 왜 아냐 요즘 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요즘에 그런 걸 하고 있어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유년 시절은 좀 빨리 감았네 넘어가시죠 네 가물가물한데 너무 생생하니까 그래서요 그때 모작을 시작하면 보통은 만화 좀 그리는 애로 보통 통할 텐데 그러게요 만화 좀 그리는 그러니까 그림은 그리는 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림 잘 그리는구나 생각했던 게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옆에 짝꿍이 미술 시간에 제가 그리는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걸 보고 아 선생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짝꿍이 혼났던 기억 네 누군가가 나를 표절했다 벌써 이미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어렴풋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거를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긴 했었죠 네 그게 재능이라고 하면 재능은 맞아요 근데 뭐 좋아하는 건 뭐 나중에 가시면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얘기 듣고 딱 도망갔을까봐 들이던 분이 아니 뭐야 재능 어쩌고 어쩌고 재능이 있었네 이거 동묘 동묘인데 동묘 현관이 너무 너무 삐까벅쩍한 거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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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어오시면 쌉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보통 다 모조품입니다 그때 모조품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세히 보세요 2학년이더라고요 그때가 1학년 2학년 때 내가 잘하는 걸 알게 돼버리면 그 나이 때 그때부터는 완전히 인생을 걸텐데 그렇죠 만화가 되고 싶었던 건 되게 나중이라면서요 만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게 네 만화는 놀이인 거지 이게 무슨 직업으로 삼아서 될 만한 것이 아니었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만화하면 배고프다 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만화가 직업으로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면서도 현실 인식이 뛰어났다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만화는 그냥 놀이 재미는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음악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놀려고 그냥 작곡하고 했는데 직업은 따로 있고 네 이거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히트를 해보니까 맞아요 어안이 벙벙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김광진 씨 같은 맞아 맞아 금융맨이잖아요 금융맨 이게 힘을 약간 빼고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작가가 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런 맞는 것 같아요 저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만화가 될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나중에 만화는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 바꾸기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나 있었네요 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3학년 4학년 때 제가 만화를 집에서 이제 만화책을 살 형편이 안 되니까 네 만화책을 직접 만들거나 뭐 그런 거 다들 하잖아요 네 다들 한다고요 잡지 만들고 이분 무게 여러분 속은 것 같습니다 두 페이지 그리고 재능충이었어 계속 계속 하고 계속 안 나오고 이런 거 그런 거 했었고 중학교 때 내가 내가 저거 저거 하기가 10년주 20년주 10 몇 년주인데 그거 사지 않았어요 만화작법서 나온 그 만화책 만화프로테크닉 그거랑 사서 5구랑 5구 5구 자에다가 1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네 그거 지금 청취자분들이 5구 아실까 5구 5구의 그 5구가 아니고 아니에요 5구가 5구 컷을 그리는 펜 네네 여러분 5구 모르시죠 5구 5구가 까마귀 월자에 입구해가지고 까마귀의 입구에가지고 모양으로 되가지고 내가 그 5구 하나 사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 펜쪽도 막 다 사고 맞아요 지펜 네 무방구에 가면 다 파니까 스푼펜 마루펜 맞아요 스푼펜 지펜 지수랑 오늘의 컨셉은 저건가 네 복고 레트로인가 네네네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이제 만화가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왠지 그런 게 있으면 뭔가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빵모자 쓰고 막 그렇죠 맞죠 빵모자 쓰고 있으면 만화가 그랬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안 했던 것 같아요 놀이 어디까지나 놀이 만화 만든다는 놀이 이런 거 계속 양쪽 점을 찍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황진선 작가님 팬들이 보시기에 아이디어 좋고 재기발랄하고 개그의 특장점이 있는데 이제는 극화적인 서사도 할 줄 하고 이걸 다 느낀단 말이죠 자 이제 그 감각 인싸로서의 어떤 발랄한 말상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어떤 소년이었길래 그 구성 성분이 그때 있었나를 궁금해하는 거죠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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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봉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사줄게요 그래서 비트즈 코드인데 그 초등학교 때 전학을 집안 사정 때문에 이사는 더 많이 다녔고 전학을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친해지려면 그쵸 인싸가 돼야지 뭐가 돼야 돼요 네 친밀함이 있어야죠 아 그러세요? 그것도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매개체가 그림 만화 그림 그것도 똑같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있으면 이게 쓱 와요 와서 오 잘 그린다 뭐 그려줘 그러면 또 그려주고 그런 걸로 약간 친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몇몇 청소년들 깜짝 놀랐어요 아 나 진짜 이 두 분한테 그 느끼는 그 벽 있잖아요 되게 친밀한데 벽이 항상 있거든요 나 그게 뭔지 알겠네 이거네 이거네요 어린 시절에 전학을 많이 다니신 경험이 누군가한테 정을 확 쏟을 수도 없고 대신 빨리 친해져야 되고 이게 선을 저 오늘 끝나면서 울고 나가는 거 아니죠 휴지 갖고 가요 그게 저나 황진선 작가님과 따로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간격을 진짜 잘 봐요 이쯤에서 친해지면 되겠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고 산 거야 그쵸 그쵸 근데 이 유닛이 둘이 만나잖아 그러면 N극 N극이라 서로 계속 재는 거야 여기인가? 저긴가?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둘 다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초점이 안 맞는구나 이거구나 아니면 더 그 세밀하게 너 자를 수가 있지 진짜 세밀하게 자를 수가 세밀하게 아 아니야 오늘은 아까 눈 맞추다 3초 만에 피했으니까 다음에 기약하자 그런 거 생각한다고요? 진짜? 전화가 많이 달려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걸 함부로 이제 좀 그러기가 좀 싫은 거죠 재단? 함부로 넘겨지지 않는 거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만큼 또 오래가는 장점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대해드릴게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치네요 저희는 이미 치네요 갑자기 죄송해지네요 아니요 다 허물었어요 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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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여기서 여기서 없어 없어 네네 이것도 불편한데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였나 그때는 이제 집안 사정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크게 망하셔가지고 나 중 3때 중 3때 뭐가 있어요 IMF때 아니요 저는 나이가 다르시죠 대학 때 그 일본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고모님이 사셨었는데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맡겨졌던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외국인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말도 모르는데 일본인 학교로 들어갔어요 던져졌군요 네 던져졌어요 던져지듯이 던져진 사춘기가 진짜 고통스러운데 그때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한국이랑 북한의 차이점을 모를 정도로 일본에서 일본인들은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외국인이 갑자기 자기네 반에 들어오니까 그게 신기해가지고 네 막 이제 친해지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림을 그렸다 그때 이제 그림 그렸죠 아 그때 그렸던 게 드래곤볼 그지 이었고 드래곤볼에 트랭크스가 막 등장했을 때였어요 아 트랭크스 청자켓 청자켓 짧은 거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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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남자아이들은 뭐 와 후리자를 프리더라고 하나요 프리자라고 하나요 프리자 프리자 여기서 이기구고 하는 사람이 헷갈리는구나 프리더를 반으로 쪼갰다라는 거에 열광을 했었고 여자 여학생들은 패션 여학생들이 약간 패션이나 그렇죠 그렇죠 되게 미소년이었잖아요 미소년이었잖아요 트랭크스 애들이 맨날 도복만 입고 나오고 맞아 주인공은 M자 탈모고 이런데 키가 진짜 대단했어요 머리가 옛날 그 에드워드 펄롱 머리 맞아요 맞아요 딱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에드워드 펄롱 머리지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요 제가 아니요 제가 아니라 트랭크스가 제가 각 반에 가면 일본도 똑같아요 싸움 잘하는 애 공부 잘하는 애 그림 잘 그리냐 이런 게 한 명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전학을 감으로써 그림 잘 그리는 애가 두 명이 돼버린 거예요 잠깐만 어떻게 두 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둘 중에 누가 잘 그리냐 배틀을 한번 붙어봐라 어머 역시 천하재의 무슬대회의 나라 배틀 그래서 제가 그때 말도 잘 못했지만 내일 붙자 그건 알아들으신 거예요 내일 붙자 아키나 아시타 아시타 내일 명일 어 그래 내일 하자 그래서 엄청나게 아시타 총렛스 맞나요 맞아요 그 엄청나게 연습을 했죠 축훈 축훈했어요 집에 가자마자 추다구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우는 연습 외우는 연습 누가 외워서 똑같이 그리나 이야 왜 이기셨어요 제가 이겼죠 제가 이겼죠 제가 되게 좋아한다 모르겠어 근데 뭐 그러셨나요 트랭크스를 둘 다 그리는데 초사이언으로 변한 초바방인가요 초바방 그때 박빙의 승부에서 그 친구가 남자 남학생이었는데 그 아마도 그 드래곤볼의 옷주름 그리기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잔터치 이런 거에 너무 눈이 가 있었던 거예요 형태를 보지 못했네요 형태를 보지 못했구나 딕피처 저는 무조건 눈코입이거든요 형태로 눈코입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미 아셨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던 게 컷으로 잘렸던 머리 부분이랑 발 부분을 제가 그렸거든요 그거를 주요하게 봐서 제가 그림 잘 그리는 애로 초바방 이거 초바방 스토리잖아요 쇼타 딱 이거죠 그 말통하는 자기 나라에서 안온하게 그림 그린 너와 비교하게 나는 항상 전학을 다녔고 맞아요 모르는 아예 사이에서 그림으로 소통했다고 난 단련해왔지 뜨거운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겼다고 해주는 순간에 막 확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국이선양하는 거 젓가락을 쓰는 걸 보고 한국도 젓가락을 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던 때였으니까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그 당시 북한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말은 또 서툴고 그러니까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울컥울컥 하셨죠 이것이 태한민국이다 뭐 이런 거 어린 나이에 어렸으니까 진짜 최고시다 어렸으니까 너무 웃긴다 옆 초등학교로 전학 다니는 것에 지쳐있을 때 다른 나라에 던져버렸더니 소통의 능력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랬죠 이거 되게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일찍 일본 만화를 접했다는 게 되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 사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세 많이 길렀던 때였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행운이었던 게 여러 가지 장르를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만화를 그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조기 유학 같은 그렇죠 장르도 훨씬 많고 맞아요 표현도 훨씬 다양하고 맞아요 소년 점프가 그때 있었거든요 점프를 일본에서 어렸을 때 봤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본 게 행운이었던 게 그때 만화 한 잡지에 실렸던 만화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북두신권도 있었고 드래곤볼 시티헌터 그리고 유유백서 80년대 후반 이쯤이셨던 거죠 90년대 초반 91년동안 그랬을 거예요 대박이다 슬램덩크까지 있었는데 슬램덩크가 거의 신작 신작으로 올라왔을 때 오 대박 신작으로 올라와서 슬램덩크가 좀 대열에 끼지도 못할 때였어요 근데 그걸 고스란히 보고 나니까 저는 그때의 감성으로 지금까지 좀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 좀 충격이었던 게 만화하면 좀 틀에 박힌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한국 만화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는데 전혀 형식을 거의 파괴해버리는 그런 개그만화들도 되게 많았어요 일본에 가서 그 당시에 조조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요 맞아요 모든 예상을 다 뒤엎죠 맨날 조조도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명랑만화 같은 거 보다가 조조 보면 진짜 이게 뭔가 오히려 저는 또 개그만화 쪽에 눈이 많이 갔었는데 개그만화는 거의 상식을 파괴한 그러니까요 이게 왜 웃기지라고 맞아요 맞아요 들을 정도로 파괴적인 것들이 많이 봐서 생각이라는 게 갇혀있으면 안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조기 유학 맞으세요 조기 유학 맞네요 작가들에게 필요한 건 테크닉이 아니라 시선의 넓이인데 그런 면에서는 조기 유학이 맞죠 그래서 가끔 이제 그때 제 또래 중학교 학생들 가끔가다 사인회 같은 걸 할 때 어머님이 이제 데려오시잖아요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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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가 웹툰 작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좋은 거 많이 보여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양질의 만화를 좋은 영화도 좋고 소설도 좋고 만끽하게 해주라 네네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눈이라는 게 올라가서 만드는 사람 거기서 문제 그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이 되거나 보는 사람으로 남거나 이런 게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만드는 사람으로 됐을 경우에는 되게 좋은 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나이가 좀 지나버리고 20대 지나버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흡수력이라는 게 점점 없어져서 맞아요 지금은 좋은 걸 많이 봐도 그렇게 흡수당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 일본을 가서 학급을 재패하고 재패했죠 그림자 그리는 애 그러니까 되면서 일본에서의 챕터가 시작됩니다 그림자 그리는 애 수영 못하는 애 수영 못했고 일본은 초등학교 과정에 수영이 있어요 생존수영 같은 거 배우나요 배워요 다들 잘해 말아보면 항상 고등학교 중학교 풍경이 남녀 갈라서 수영하고 옆보다 혼나고 항상 클리셔가 있잖아요 항상 운동을 항상 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참 나 그러고 보니까 왜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냐 그러니까 여름 시즌 되면 수영장 청소부터 시작하는 게 관례 근데 저만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서 수영 못하는 애 유일하게 거기 애들은 일찍부터 하니까 일본은 악기 하나 운동 하나가 기본이죠 그게 기본이죠 그렇죠 악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운동은 기본적으로 다들 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국 축구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한국은 잘 모르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축구 잘하는 나라 진짜요? 자기들한테만 이게 먹으니까 일본이 유일하게 못 이기는 나라 되게 이상한 거예요 성적이 되게 낮은데 우리한테만 잘해 맞아 항상 그래서 한국에서 시꺼먼 애가 왔다던데 더군다나 미술 선생님께서 축구 코치도 겸하고 계셨던 거죠 한국이야 축구 영재 갑자기 누가 와서 시꺼먼 사람들이 와가지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 오케이 오케이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날 학교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등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왔는데 너 축구 선수였다면 그 말을 오케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축구가 됐어요 오 맨날이야 축구부인데 또 축구 못하는 애로 또 지켜가지고 아이고 축구를 너무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왠지 얼굴 까맣고 뭔가 한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왔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뭐 어떤 거죠 쿠바에서 왔는데 얼굴이 까매 쿠바에서 왔는데 당연히 야구 잘하는 이런 식으로 역시 그 당시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미지가 따지면 엄청난 그 편견과 선입견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축구부에 들어갔군요 네 그래서 축구 코치님도 저한테 막 라이트 실망했다 영어로 막 설명을 하시는데 영어도 잘 못했잖아요 영어 몰라요 일본어가 안 돼서 영어로 했지만 영어를 알 거라는 더 몰라요 더 모르겠어요 우리 땐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는데 그러니까요 한국말로 해봐야지 네 그래서 그런 아이였어요 좀 특이한 아이였는데 계속해서 이런 반복이 됐네요 사람을 좋아하는 캐릭터로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한테 들어가야 되는 주변인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저하고 너무 똑같아요 아 그래요 거기서 무기로 썼던 게 그림인 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렇죠 맙소사 영혼의 형제 영혼의 반짝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는 일본에서 계속 있었어요 아니요 반년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죠 반년이에요 지금 얘기만 들으면 한 5년 있는 것 같아요 반년 딱 반년 걔네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뭐 학기가 시작하고 여름방이 시작됐는데 여름방 끝났는데 애가 안 와 코믹마스터 제이같이 왜냐하면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아 그랬겠죠 말이 안 통한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하고 섞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였고 해서 이지메나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노는 애들 좀 이렇게 딱 봐도 그냥 얘는 노는 애들 그래서 저한테 일본어로 다가와서 겁을 주는데 우르사이나 일본어들 딱 그런 거 일본어를 모르니까 위협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그냥 헤에거리고 웃었던 것 같아요 저를 괴롭히는 게 별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고양이와 강아지 다행히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지금 만약에 똑같은 말을 들었으면 되게 저는 겁쟁이라서 되게 쫄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말을 몰라서 이점이 있었죠 제가 황진선 작가님에 대해서 주호민 작가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이거였죠 진선이 형 일본어 너무 잘해서 일본에서 일본의 양로원에서 행사를 진선이 형이 진행하면 일본의 노인들이 웃어 진짜요? 대박 그건 맞습니다 이따가 언어제능 언어제능 양동호는 아니었고요 양동호는 아니었고 아직 마음이 소녀이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제대로 주호민 작가님이 잘못 알고 계셨구나 그런 가수들 콘서트의 사회 같은 걸 좀 봤었죠 행사를 진행하네요 일본에서 행사 진행했었죠 너무 신기해요 반년 동안의 특훈이다 그것도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바로 얘기하면 되나요 쭉 반년해서 돌아온다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평범하게 고등학교 학생 오늘 나다가 편하다 고등학교를 지내고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뭐 야한 만화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래서 분실되고 이런 거 똑같은 거 있어요 분실되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돌다가 확실히 생툰 기억해보면 당시의 생활툰 중에 유일하게 좀 야했어요 생툰이 그 당시 일상툰 중에서 유일하게 어른의 개그 어른의 개그 야한 게 아니고 일상 속의 성 이야기인데 굳이 감추지 않아서 되게 신선했어요 그렇죠 상영사님의 전문 분야죠 전문 분야 전문 분야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본적으로 좀 야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봐요 그건 또 믿고 사람이 좀 저거 반대네요 아무튼 뭐 고등학교는 그렇게 보냈었고 고등학교 때는 계속 만화만 그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만화 계속 그리셨어요? 낙서하고 만화책도 만들고 여전히 만화가란 직업은 마음속에 없어요 그냥 놀이였어요 고등학교 다니기가 너무 싫었어요 학교 다니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그걸로 도피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만화 그려도 충분히 도피가 되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다임 선생님께서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머리가 이렇게 긴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야자 시간에 그 만화를 그리는 걸 보고 쓱 가져가시더라고요 보시더니 전 되게 혼날 줄 알고 되게 쫄아 있었거든요 가드 올리고 있어요 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내려오시면서 자네 너무 벗겨 그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고수의 멘트를 비평 왜냐하면 기존에 나와있던 만화 그림체 하고 별 다를 게 없었거든요 조악하게 흉내내던 시대현 시기였는데 진짜 만화가 하고 싶으면 네가 그릴 수 있는 걸 그려 라는 얘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약간 신선한 게 혼나냐 안 혼나냐 칭찬받냐 이런 1차원적인 생각 넘어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소름돋는데 아마 음악하시는 분이라서 더 그랬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그 선생님 연세가 지금 우리랑 비슷한가요 어 그러네요 그쵸 그 선생님 나이가 된 거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역시 예술의 세계를 좀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뭐래 안 혼났다 뭐 알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짜리가 안 혼났다 그렇게 돼서 이제 보냈고 아까 이제 고등학교 같이 동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강포영 작가님이랑 근데 프리영은 저랑 학교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제가 일본에서 그 학교를 다니느라고 그 학교를 1년 쉬고 들어왔거든요 중학교 때 1년 쉬고 들어와서 저랑 겹치 제가 1학년이 되었을 쉬고 1학년이 되었을 때 형은 이제 졸업을 하셨죠 원래는 1, 3학년으로 만났어야 되죠 아마 그때 안 만난 게 다행이지 않나 네 그렇죠 나 만났어도 기억 못했을 거야 아마 프리영은 저 때문에 만화가의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은둔의 고수가 있는 것을 보고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그냥 프리영은 그냥 만나도 그냥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서 지나가다가 3학년 그림 딱 보고 너 100개 그린다 네 그림을 그려 아니 만났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만나서 뭔가 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게요 사람이었으면 제가 배울 게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거든요 그 나이대에 만화 관련해서 만났던 인간이 너무 없었다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지금 청약에 와보니까 지금도 그러고 알겠는 거죠 아 이게 물속에 넣어놓는 것 같은 건데 너무 나 혼자서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고민 한 가지를 하더라도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맞아요 대화가 되게 깊어지고 그리고 그게 답을 결국 못 찾더라도 그렇죠 되게 좋은 효과를 줘요 양분이 되잖아요 그게 없었으니까 맨날 만화책 보고 거기서 찾아보려고 그러고 맞아요 혼자서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답을 들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같이 만화를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다양한 관점 이쪽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라고 생각해서 약간 신경을 받는 게 있어서 있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그런 친구들이? 그 반에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지금은 이제 게임 쪽에서 이제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 되었는데 그 친구하고 그런 얘기도 가끔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친구 통해서 이제 만화 동호회도 살짝 구경도 한번 해보고 네 만화만 그렸다고 했지만 만화 동호회는 들어가지 않았군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격식 선후배 이런 거에 너무 강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었군요 당시에 동호화를 무난한 게 네 네 네 네 계속해서 약간 우리 첫 만남이랑 비슷해요 만화는 늘 재밌고 좋은데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 약간 좀 아니야 이런 거리를 유지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만 이런 느낌으로 만화를 대했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 했어요 요즘 웹툰 롱톱이 하면서 많이 청취자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좋은 것이 천재 서사에 너무 매몰된 지 오래됐어요 한국이 거기에 발레를 자꾸 보여주고 싶은 게 제 목재의 어떤 느낌인데 어렸을 때 만화가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많이 출연을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이제 아마추어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아마추어 친구들이 극화 최고 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명랑만화나 이런 쪽을 좋아했거든요 개그 만화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네 그 윤승훈 선생님의 요철 발명왕은 보시면 요철이가 발명왕은 학교에서 이제 성적표를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시험지 성적 시험지를 받으러 와서 뭐 그런 옛날 개그 있잖아요 뭐 110점인 줄 알았는데 0점이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을 이렇게 해서 밑에 짝짝 두 번을 그으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그 시험지를 양탄자처럼 타고 들어가요 울리면서 아 네네네네 이거는 극화해서 전혀 할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완전 창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명랑만화가 너무 좋았는데 물론 극화해서 그런 걸 하는 분이 조조를 그린 분인데 명랑만화가 너무 좋네 그러니까 명랑만화가 너무 좋게